안녕하세요. 바실리아 조슈아입니다. 오늘 구리시 선관위에서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분류기를 직접 보고 파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경욱 의원과 벤장인 사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생중계를 하다가 그 안에서 이제 거센 반발로 생중계를 끊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급하게 구리 선관위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갔냐면 제가 옷을 급하게 입었는데 이런 옷을 입었어요. 지금 뭐 빨래를 하다가 빨래를 하다가 지금 이거 저기 뭐지 저 볼펜하고 같이 지금 빨았나 본데 이래가지고 지금 묻은 이 옷을 이렇게 되는 옷인지도 모르고 이 옷을 급하게 입고 갔어요. 잠깐만요. 제가 보세요. 이게. 이게 뭘로 보이세요? 허리띠가 없어가지고 뭐냐면요. 가방끈이에요. 가방끈. 옆에 매는 가방끈. 가방끈을 지금 허리띠 대신으로 허리띠도 못 차고 나갈 만큼 제가 급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 옷도 제대로 못 차려 입을 만큼 어떻게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갔냐. 물론 현장 상황이 급하다고도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이 옷 갈아입을 옷 옷을 정할 시간에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이 장비들을 이 장비들을 다 챙겼거든요. 이런 장비들하고 이게 공급박스들입니다. 이거 공급하고요. 뭐 드라이버부터 해가지고 뭐 다 들었습니다. 여기. 여기 이 장비들 있으면 뭐 이 세상 모든 기계들은 다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이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노트북을 뭐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완벽하게 이걸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 준비하려고 그래서 이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장비들 챙기느라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초상권 문제되면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인터넷 중계도 어차피 다 되어버렸으니까 그럼 인터넷 중계도 다 내려드릴게요. 성관이 두 분이요. 싸우더라고요. 들어가니까 한 분은 한 분은 뭐 봉인을 그 뭐지 저기 뭐 봉인을 하고 그리고 뭐 법원에서 결정이 되면 알아서 조사를 해라.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요. 또 뭐 어차피 그 그 그 오늘 옮길 거였는데 중앙에서 무기한 연기한다고 하니까 뭐 봉인도 또 튼튼하게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잘 모르겠는데 또 한 분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한 번만 좀 열어서 보여주자. 오시는 분들 이래서 저 가겠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한 분이 우린 조작 안 했다. 뭐 그런 걸 아예 전혀 아예 전혀 알 수가 없다. 뭐 그런데 또 우리는 뭐 분해를 해봅시다. 뭐 어떤 실험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순간적으로 관계된 분이 안 된다. 외관만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손대지 말고 뚜껑만 이렇게 열었다가 닫아라. 그냥 그냥 보율만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벤자민 그 사장님은 그러면은 우리가 나사 한두 개 정도는 풀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특허가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벤자민 사장님은 또 어 특허가 이미 만료된 거 다 확인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받아쳤어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신경전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 또 하는 얘기가 기업 비밀이니까 공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 측에서는 또 아니 그거 국민들이 알 권리지 않냐. 다 공개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뚜껑만 열어라. 뚜껑만 열어라. 만지지 마라. 외관만 보는데 1분이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1분만 보라고 해요. 1분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일단은 가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해가지고 이제 장비들을 열어놓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1분 보라 이런 건 아니었고요.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성반이 직원이 두 명이 들어오더니 두 명이 옆에서 비디오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분도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럼 우리도 찍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뭐 전혀 찍지도 말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찍으려고 하니까 찍지 말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직원들도 안 찍게 하겠대요. 직원들도 내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정신이 없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노트북도 노트북이랑 이걸 옆에서 이렇게 서랍식으로 돼 있는데 꺼내가지고 노트북을 이렇게 폈는데 처음에 이거 건드리지도 못하겠어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아 이제 그 민호님이 그냥 전원을 그냥 눌러버렸어요. 딱 누르니까 그때는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뭐 뭐라 뭐라 뭐 아 잠깐 아 죽었다. 나는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아 뭐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뭐 조달청에 있는 건데 왜 이걸 여기서 지금 보려고 하냐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막 하는데 뭐 정신 하나도 없고요. 그런 옆에서 막 계속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고 그런 어떤 어떤 압박 속에서 이제 뭐 벤자민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이게 센서가 센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아마도 그 직인 센서 스펙트럼 센서 그러니까 이제 그 민경욱 의원하고 어떤 그 제보자 그 공익 제보자 그 고발 내부 고발자 가 이제 얘기했던 아마도 직인 센서와 스펙트럼 센서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 두 개 센서로 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걸 찾고 있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지금은 당신 선관위 직원들이 이런 내용을 다 잘 파악해야 되지 않냐 우리한테 차라리 설명을 해주라 정확하게 어떤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빨리 닫으래요. 제가 뭐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이게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닫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제 나는 죽었대요. 죽긴 왜 죽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도 뭐 사진 촬영을 하고 벤자민 사장님도 사진 촬영을 하고 했는데 또 이제 그 민호연님이 랜카드가 있는지 직접 좀 설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또 증거보전해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그런 실경에 갈 동안 직접 좀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확인을 할 때 절차가 있거든요. 무선 랜카드를 와이파이를 숨겼다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치관리자를 확인하고요. 다음에는 뭐 이제 그 제보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IF 컴퓨레이션을 하는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이걸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그쪽에서 대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부팅을 방법을 해가지고 부팅을 통해서 이 하드웨어 정보를 아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거 윈도우를 어떻게 해가지고 또 다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노트북을 어떻게 해서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있거든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키보드만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단계별로는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지 옆에 USB 포트에 뭘 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 두 단계까지는 확인했어요. 근데 간단하게 검색을 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이 윈도우 옆에다가 이제 USB를 꼽아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히 이제 일체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뺄 수가 없게 됐거든요. 뺄려면 나사 풀어야 돼요. 거기서 나사를 풀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뭐 나를 죽는다 지금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협박성 그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도저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공구들을 잔뜩 가져갔는데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상당히 오래 했었거든요. 한 1시간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실경에 한 게 40분 이상이에요. 어디까지 해라 어디까지 안 된다 이게 해라 왜 그러냐 증거보전 신청해라 서로 말 오가는 게 4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벤자민 박사 사장님이 확인해낸 것은 여기에 칩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센서도 확인했고요. 센서가 두 개 들어갔다는 거 제보자의 내용과 일치하고요. 그리고 칩이 들어간 부분 칩은 최신 ARM ARM 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고급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입니다. AP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일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하드 메모리는 메모리인데 하드 디스크 역할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그 정도 파악을 했을 때 갑자기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특히 이미지 센서 부분을 얘기하니까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 실제로 본 거는 5분이 됐나 10분은 안 된 것 같고 10분은 안 됐고 5분은 조금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랜카드가 있으면 우리가 저쪽이 지금 무조건 선관지에서 무조건 잘못된 거거든요.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좀 더 황당하게도 우리가 무선 랜카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요. 선관위의 발표 내용 중에 이미 무선 통신 장치가 다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표지에 이미지 파일이 있다는 내용 보시면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노트북이 돌아갈 때요. 돌아갈 때 왼쪽에 상당히 빠르게 이미지들이 변하잖아요. 이 모든 이미지들이 저장이 됩니다. 선관위에서 이건 공식 인정한 내용이에요. 저장이 되는데 문제는 이 노트북 안에 저장이 안 됩니다. 제보자 말도 그렇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노트북에 저장이 되면 전국에 있는 이천몇 개의 분류계 데이터에서 일일이 다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노트북 역량이 찰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다 빼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 저장될 데가 없습니다. 다 무선으로 다 날아가서 저장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서버에 백업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데이터가 날아가서 저장되는데 왜 부정할 수가 없냐 투표지 저장 이미지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그대로 봉인되어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확인돼요. 이건 옛날 기사거든요. 옛날 기사 2012년도 건데 지금까지 계속 모든 선거에서는 투표 이미지는 저장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변호사가 이미지를 정보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요. 그런데 투표 저장 이미지는 실물 투표지와 함께 봉인해서 보관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다 라고 하면서 공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이걸 저장할 때는 통신으로 통신기능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동일 모델을 이미 분석을 했는데 뜯어서 확인해 본 결과 가로 세로 연구에서 나왔잖아요. 여기 황대에는 무선 랜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장치되어 있는 무선 랜을 거기서 숨겨놓은 걸 찾는 것 뿐이에요. 그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무선 랜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알아보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께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고 아무리 많은 공구들을 가져가도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정말 적어도 만약에 이게 증거 보존이 된다면 증거 보존된 내용들을 노트북을요 한두 시간만이라도 드라이버로 다 뜯든 USB을 꼽든 이걸 빼내든 나사를 풀든 모든 자유가 허락된 상태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압박적인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하는 등의 이상한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수확이 없었는데 그래도 장비들을 반출을 못하게 하고 장비들을 한 곳에 두고 봉인을 시켜놓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밖에서 확인도 하시고 선관위에서도 반출을 하지 않겠다고 무기한 연기를 하고 여러 면에서 소득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디쪽 기독자유통일당인가요? 거기서 증거보존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일 내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돼서 법원에서 잘 통과가 돼가지고 정말 정말 편하게 마음 놓고 아니 한두 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분석을 해달라고요. 마음 편하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요. 한 10분 5분 10분밖에 안 되는 그 상황 그 짧은 시간에 그래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알아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전문가 어디있냐요. 제가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당신이 유튜버지 무슨 컴퓨터 전문가야. 저 자격증 보이세요. 자격증 안에는 못 보여드립니다. 안에는 신상정보가 들어있어가지고요. 기사자격경에 산업기사에다가 자격 아휴 왜 유튜버를 무시해요. 왜 국민을 무시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봉인지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거기에 항의하는 어떤 여성분을 뭘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뭘 제질을 하고 뭘 폭력을 행사했다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른 얘기는 또 추가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 구리시 선관위에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서로의 날카로운 신경전과 너무나도 짧은 시간만을 얘기를 한 상황에서 너무 분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증거를 놔두고 드라이버 하나도 갖다 대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알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변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밖에 계시는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너무 멘붕해가지고 나와서 어떤 발언을 민원님 옆에서 한마디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았는데 도저히 말을 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좀 분해가지고요. 이런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제가 해도 자신이 있지만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이걸 찾아내고 분석을 한다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도 다 알려드릴게요. 누가 하셔도 상관없고 저보다 더 실력 있는 분이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능력자는 아니에요. 제가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제가 들어가서 뭔가 대단한 어떤 뭔가를 해서 정말 대반전을 이루기를 바라셨다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슈퍼맨도 아니고 초능력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눈으로 뭘 투시를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아무리 훌륭한 기술자라도 훌륭한 도구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이상하게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어떻게든 증거 보존이 돼서 정말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 없는 상황에서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보고 싶고 만약에 너는 뭐 한번 조사해봤는데 불국 성공 못했지 않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의 상황이 있었고요. 국민들의 알코올일을 이렇게 무시하셔서 는 안됩니다. 분명히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실리아 조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 danser David David Hollito David Johan Shane 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